안녕하세요 집쌤 tv 입니다. 이번 정보 들어서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어제 나왔죠. 예상에서는 크게 안 벗어난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래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 금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세도 많아지니까 더 싸지겠지. 가격 안정이 될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과연 그럴지 한번 체크를 해볼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 관련 정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책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작년 12.16 대책에서 인상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구요. 이 두번째로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인데요. 주택이나 주택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들을 단 기간 내에 팔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인데요. 취득세율도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취득세율을 지역과 무관하게 올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뒤에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번째는 신탁의 무력화인데요. 종부세를 좀 피하거나 아니면 낮출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고액 자산가드 사이에서. 앞으로는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구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민간임대사업자 폐지에요. 불과 3년 전에 국토부 장관께서 다주택자분들은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독렬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과 그 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죠.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파는 총 3단계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보유할 때 내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는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건 재산세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다가 직접 내는 세금이죠. 이게 2005년도인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저렴한 부동산은 갖고 있어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이죠. 애초에 만든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주민등록을 같이 한 부모님, 아들, 딸 이렇게 같이 살아도 한 명씩 따로따로 종부세 계산을 하는 거죠. 작년에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절했거든요. 이것이 아직 입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개인이던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 더 세율을 늘리겠다 이거예요. 같은 공시지가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다주택자가 있는 이쪽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내야 된다는 거.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좀 부자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비싼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되고 일정 금액 이하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6억 원까지는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내고요. 한 세대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9억 이하라면 종부세 공제를 해주죠. 그런데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한테는 이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6%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6%는 다주택 보유 법인이니까 1주택이나 2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은 아마도 3%가 될 것 같아요. 본래 법인도 6억 원까지는 종부세 공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세금을 100만 원 정도 냈는데 이게 다음에 갑자기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너무 올라버리면 부담이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3배까지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세 부담 상한이 있는데 이거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3배 이상 올라도 그냥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법인이 공시지가를 10억짜리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종부세만 매년 약 5천만 원가량 내야 된다는 소리죠. 1년 동안 은행에 예금을 하면 1.5% 정도 이제 이자가 생기는데 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한 세금을 이제 많이 걷겠다고 하는 거는 법인은 앞으로 주택을 그냥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요. 예전처럼 대표자 한 명이 여러 법인을 A 법인, B 법인, C 법인 이렇게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법인마다 따로 보유해서 종부세를 절감하는 것은 이 절세 효과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 법인을 만약에 운영하시는데 종부세 내는 것보다 더 크게 안 오를 만한 물건이면 매도 전략을 천천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뭐 입법 과정이나 이 적용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 아마도 내년 6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파실 건 파시고 보유하실 건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본인이 들고 가셔야 되는 물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세금을 대비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이 양도소득세 또한 이제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는 주택 같은 것을 1년 내에 샀다가 바로 팔았을 때 40% 세금을 내고요.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면 6%에서 42%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1026대책 발표 때 2021년부터는 주택 매도가 1년 이내라면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이렇게 2021년 1월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서 1년 미만으로 팔면 70% 세금을 부과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70%면 딱 70%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미만 시에 이 대책이 적용됐을 때 팔게 되면 77%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로 단타를 치셨으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다 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올랐던 간에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도 차익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더 내는 거 아시죠?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먼저 팔 때 이 기본세율에다가 10%가 더 붙고 3주택자라면 20%가 붙어요. 현재. 그러니까 기본세율에 이제 최고세율이 적용해서 42%를 원래 내야 된다. 그러면 2주택자면 52%, 3주택자면 62% 이렇게 양도세를 내는 거죠. 여기에 10%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때 62% 세금을 내야 되고요.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72%를 내야 되죠. 주의하실 점은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요. 내가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매도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현재 다 규제지역에 안 들어간 3주택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부산 동래구가 딱 들어갔다. 그 다음날 매도를 한다면 이 일반세율에 더해서 추가 20%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번 대책이 적용된 후라면 30%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양도세 중과는 70%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 중과세는 추가 30%까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세율이 더 높은 게 있을 거예요. 빨리 판다면 단기 양도세가 더 많을 거고 오랜 기간 갖고 있었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더 높겠죠.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과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요. 부동산을 팔고 나서 남는 거 없이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본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상은 시장에 물건을 안 내놔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부동산 합계론이라는 과정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양도세가 늘어나면 시장의 매물은 줄어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규제해서 새로운 주택이 거의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니까 팔았을 때 오래된 주택 매물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택, 구주택 다 부족하고 수요는 항상 비슷하니까 매매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임대차 산법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 임차인한테 좀 기득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도 부족해지죠.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임대인이 좀 발생할 것도 같아요. 다음은 취득세율 인상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모두 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이 작년까지는 개수에 무관하게 1에서 3%였거든요. 그런데 6억에서 9억까지가 원래 계단식이었는데 100만원 단위로 과세 표준이 한번 쪼개졌어요. 그리고 개인이 4주택 이상 취득할 때는 4%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법인들은 무조건 주택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매수해도 12%의 어마무시한 취득세를 물게 되는 거죠.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현재 시장에서도 12%를 내야 하는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주거나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이나 향락을 위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의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이것을 똑같이 주택에다 매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취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은 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예 버리는 카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소수죠. 그런데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취득시 8%, 3주택 이상만 돼도 12% 이렇게 취득세를 크게 저항을 하는데 여기는 포함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조세저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죠. 특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이것과 좀 무관하게 계속 적용이 될지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뭐냐면 자기가 25평짜리 조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족이 많아져서 집을 넓혀가고 싶어요. 그런데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삿짐을 다 뺀 다음에 이사갈 집을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취득하고 1년 있다가 두 번째 집을 취득했을 때 이 첫 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새 집을 산 후에 2년 내에 옛날 주택을 팔아버리면 아 얘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이사를 가기 위함이니까 양도세를 똑같이 비과세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까지 취득세 8%를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제외가 되겠지 싶은데요. 그리고 이 12%의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주장을 하실 때 해외 사례 중에서 싱가포르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거의 10%고 법인은 15%니까 이것을 갖다가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큰 게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도 상관없이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단기 양도세에는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집을 샀다가 1년 이내 팔면 이제 우리는 70%가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2%예요. 12.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8% 2년에서 3년까지 가지고 가면 4% 양도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모델을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각 나라에서 높은 세율만 가져다가 적용을 하니까 이제는 OECD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설립을 하는데 보통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출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법인을 세운 다음에 개인 명의의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는 싫으니까 법인 명의로 양도세랑 취득세를 납부하고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이런 거를 현물 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바로 안 내도 되고 이월과세가 되고 또 취득세가 감면이 됐었어요. 이를 이제 폐지한다고 하는 거죠. 법인으로 주택 투자를 할 때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세금을 둬서 막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자산가들이 좀 써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리신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 명의에 공시지가 5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 있어서 이제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우니까 이 중에 아파트 한 채를 관리신탁으로 신탁회사로 명의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형식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종부세부담이나 재산세부담은 신탁회사로 가요. 그럼 저는 5억짜리 한 개 신탁회사가 5억짜리 한 개 이렇게 있죠. 그럼 명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서 각자 5억짜리만 부담하니까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 신탁을 해도요. 납세의무자는 재해가 돼서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피할 길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6.17 대책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세지니까 신탁으로 넘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미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접으시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탁으로 돌렸으면 그냥 비용만 날리신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폐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 민간, 장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주택자가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데 활용되는 임대사업자가 단기와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이 공공지원은 옛날 뉴스테이가 변형된 건데 건설하고 매입해 놓은 거라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임대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에 지금 현 정부가 파리대책을 세우면서 다주택자는 가급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 세제 혜택을 받고 대신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아라 장기간 임대사업을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었어요. 이 임대사업자에 관연된 내용은 이 관계부처 합동 이 파일을 보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소관정책 관련 PDF가 또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4년짜리 단기 임대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둘 다 폐지를 해버립니다. 4년짜리를 폐지하는 이유는 곧 임대차 산법을 적용할 거라서 이렇게 폐지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임대 중에서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를 하는 거예요. 임대 의무 기간이 그러니까 4년, 8년 이게 지나자마자 바로 등록 말소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8년 이전에 단기 임대 4년짜리 등록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임대를 줘야지 혜택이 있어요. 4년만 임대를 준다고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4년짜리 등록을 해도 5년 이상 가져가야지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4년 지나자마자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하니까 5년 이상 임대를 줘야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는 것이 딱 어제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단기 임대자분들은 부랴부랴 장기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8년인데 10년 정도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인근에 주택을 살 능력이 없을 때 공공임대나 연구임대 아파트 등에서 저렴한 임대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직장 근처에서 거주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경쟁률도 세고 소득 기준도 꽤 낮아서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LH나 SH가 세금으로 모든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것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주택자의 전월세 물건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공공 형식의 임대 아파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의 집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들어가죠. 이때 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들어간다면 5% 이상 보증금 증액이 안 되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일반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세나 월세 물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전월세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임대가 상승에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이 4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는 임대세 산법으로 임대가 상승을 그냥 전체 다 틀어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국 임대인의 임대사업자화를 만들고 세제 혜택은 안 주면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입주 물량이 많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천세대, 이천세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임차인을 못 구해서 전세 물량이 원래 저렴하죠. 그런데 이때 전세를 놔버리면 4년 동안 임대료 증액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놔버리면. 그러면 어떤 집주인들은 전세가가 상승할 때까지 아예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4년치 임대료를 미리 초반에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임대차 산법이 적용이 됐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pdf 파일로 돌아와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직 세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심 고밀 개발. 당연히 좋은데 상업지역 같은 것을 높게 올려서 정작 넣는 게 소형평수거든요. 그런데 소형평수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지금 집값을 담는 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이렇게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늘려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가 서울이 아니거든요. 지금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내 공급인데 서울시내 공급을 늘릴만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 도시지변 유휴부지나 도시내 국가시설부지 이런 거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땅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고 세대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그린벨트를 풀자니까 서울시에서는 결사반대하고 공원을 함부로 풀 수도 없어요.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도 서울시에서 다 도시장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려서 풀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지상철 지나가는 구간에 쪽 땅 이런 건데 여기에 공급을 해봤자 서울에서 1년에 적어도 필요한 주택이 5만 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하는데 공공재개발 방식은 원래 있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진행이 되냐면 오래된 주택을 다 없애버리고 새 주택을 지었을 때 수익이 나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이 수익이 근데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냐에 달려있는 거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공공의 특성상 일반 건설사에 비해서 저렴한 자재를 쓰니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네임밸류가 일반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의 조합은 이제 공공과 함께하는 이런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좀 실효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공급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되었는데 1억 5천 이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매하면 100% 취득세 감면 그리고 1억에서 3억짜리 사이에는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대출이 너무 잘 안 나왔는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을 약간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더 대출을 통해서 내집말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 효과랑 전망이 어떻게 될지랑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이 부동산 대책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 7월 12일 대책 이후로도 계속해서 풍선효과가 생기면 김포나 파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규제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규제 지역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규제 지역 안에서도 또 순위가 갈려서 지금처럼 서울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것이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되느냐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화 할 때도 기존 거를 다 소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포함됐어요. 이게 지금 주택에서도 포함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 소급 적용이 된다면 현재 임차인분이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여기서 5% 이상 증액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없어지고 서울 유수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였잖아요. 여기다가 재건축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했어야 된다 이 요건이 들어가게 됐죠.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전세 물량이 매우 적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좀 부르는 게 값인 비싼 전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갖고 있기만 해도 보유세가 엄청나죠. 전세 물건은 보기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세가 전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국내만 있는 이 전세 때문에 국내 월세 시세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 월세가가 수백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미군한테 렌트할 때 2년치 월세를 깔세 형식으로 한 번에 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다음은 주택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장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나 재산세나 장기 수선 충당금 이거는 임다인이 내야 되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주택을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노후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어차피 전원세 물건이 귀하니까 수리를 안 해도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방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주택자가 세금이 계속 증가하니까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나 광역시급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한 곳은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지방에 소액 물건을 먼저 팔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지방시장에서도 주택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곳은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가격이 잡히느냐 생각을 해본다면요. 단기간으로는 잡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도권은 오래된 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주택도 꽤 많거든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존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이 건설사들의 관점에서 수익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요.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진행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도 점점 줄어들고 수익이 점점 커지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너도나도 도심지에서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버리면 도심의 새 아파트가 수만 세대씩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과 같은 천정을 뚫는 이런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비싼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나가게 되니까요. 진행이 어려웠던 재개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를 덜 받는 상가나 토지시장 이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보셨던 주택이랑은 또 다른 많은 특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꾸준히 부동산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것은 좀 급하게 만들어서 세부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오는 입법 예고문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특히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 입법 과정 등을 지켜보시면서 기존 물건의 외도 여부를 결정하시고 입지가 좀 안 좋은 물건 순으로 외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겸해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